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좀 여러가지로 눈꽃뜰새 없이 요새 바쁜 계절입니다. 복숭아 속구리야 또 봉지시우리야 아직도 겨를 들 심은 사람도 있고 겨 심으리야 이렇게 대단히 바쁜 그런 시절인데도 오늘 이렇게 열일을 제쳐놓고 하루 은정일 고생하시고 땀 흘리며 일하시다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면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수고하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열린음악회의를 통해서 더 감국면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 좀 더 하는 고생이 오겠지만은 열심히 일하셔서 금년 안에 풍년 농사 이루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네 고맙습니다. 조합장님 고장난 백식에 네 좋습니다. 박수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라도 부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니가 더 야속하더라 한 번 사랑 때는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탁식해는 멈추니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니 세상에 저 앞장면 놀이를 어쩌면 나훈아 씨보다 더 잘하시네요 세상에 고장도 없니 노래는 나훈아 씨 노래인데 창법 완전 현철치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